자 혹시 제 친구분들 중에 타이타닉 있으신 분을 좀 들어와 주실 수 있나요 타이타닉? 타이타닉 있으신 분 한번 들어와 주세요 부탁합니다 타이타닉 타이타닉 영상 보시기 전엔 잠깐 지금 오늘 채널 깜짝 이벤트 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천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븍스와 한정 펫을 선물해 드립니다 네 탑 쌓기 하고 싶은데 타이타닉 없으신가요? 타이타닉인데 진축 안되있어요 하주님 아 그래요? 음.. 저 빨리 올라와봐 빨리 올라와 아 좋아 좋아 일단 2층 타고 완성 아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얼른 써 자 다음 타워분 얼른 오세요 잘하면 싸우실 수 있.. 잘하면은 이게 점프 잘하면 싸우실 수 있어요 자자자자 쌓았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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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.. 아! 아 아 지금! 자 타이타닉 3층 싸우! 지금 굉장히 위험한 젠강 한명 껴있지만 어쨌든 3층 더 싸웠습니다 좋습니다 자자자 오늘 20마리 기원하는 의미로 자 지금 타이타닉 탑 쌓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한 분도 없나요 한 분도? 아 네 명x3 빨리 탑 쌓아 빨리 탑 쌓아 탑 쌓아 탑 쌓아 탑 쌓아 올라가서! 타이타니 타이타니 해보자 여러분 bere attendant 진짜 개스 덤른치 타이타니 타물 사운드 성공했습니다 983 983 가자! 20만! 5 4 3 3 2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고을머리 20만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이야아아아아아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경호 와 와 아 저 진짜 작년때 재산었나요 아니 작년때 딱 진짜 2022년 12월 31일날 딱 제가 10만명을 찍었거든요 던젤씨가 12월 31일 오전 10시 9분 진짜 말도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욕심이 나고 있습니다 자 2021년의 마지막 불씨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와아 아니 이게 10만총으로 너무 감사했었는데 제가 진짜 20만까지 달성한걸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아니 진짜 제가 사실은 그동안 그 채널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게임 갈아타면서 그랬거든요 약간 기억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니 진짜 이게 작년에 딱 패시뮤엘에서 찍고 그리고 또 올해에서 패시뮤엘에서 20만명을 찍었다는게 너무 진짜 아 진짜 너무 감회가 새롭고 감사한 느낌 같아요 아이고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자 아무튼 오늘 그 20만 찍은김에 약속한대로 제가 이번주에 휴대폰 20마리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땡큐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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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